역시 토프씨 시리즈를 갖고 왔는데 서툴러도 그게 나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완벽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나는 자책을 하고 나는 안 돼 라고 결국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많죠 선생님도 선생님도 되게 완벽해 보이지만 뭐 거의 단점이 그걸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것도 단점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설사 단점이 없더라도 재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서툴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근데 이제 그 것들을 위해서 이런 글 토프씨가 이렇게 얘기를 썼더라고요 흡족하지 못했던 흔적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그럴 듯한 것들만 남겨두거나 지금 주반으로 스쳐가죠 나의 어떤 생활의 일가들이 예전에 했던 것들이 완벽하게 고치고만 싶었다 여러분 지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둥바둥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감두기로 했다 이 친구는 참 쿨해요 감두기로 했다 서툴러도 그게 나니까 결국 그런 모습들이 나라 이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결국은 내 자신을 사랑하자 이거죠 그 서툴름 그 자체도 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 서툴러도 그건 여러분입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주시고요 어슬퍼도 아니 어슬퍼도 나였으니까 어슬퍼도 나였으니까 한 번 더 강조했네 좋습니다